아들내미가 아직 말을 잘 못해요. 좀 4살인데 좀 버벅버벅해서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들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아빠 똑똑해. 아빠 똑똑해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식이 이제 아빠를 알아보네. 우리 아빠 똑똑해. 느낌이 그냥 말하는 게 이상해.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어요. 얘나야 얘가 아빠 똑똑하냐고 그런 거냐. 뭐냐. 아빠 똑똑해. 아빠 똑똑해. 아빠 똑똑해. 아빠 똑똑해. 나는 잘못 듣고 난 똑똑한 줄 알고. 그런데 아빠 똑똑해. 아빠 똑똑해.